도시의 탄생은 찬란한 인류문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이 도시에 살고 있죠. 인간이 창조해낸 인공의 서식지.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문명의 역사도 그랬듯이 도시도 번창했다가 그 생명을 다해 퇴퇴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도시는 생명을 얻어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난다기도 합니다. 과연 부활의 힘은 무엇일까요? 음식은 어떻게 사람들을 폐허가 됐던 공간으로 다시 불러모을 수 있을까요? 음식은 도시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변화를 창조해내는 선구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통해 인간과 문화를 탐험해 왔습니다. 음식과 도시는 어떻게 상승하는가? 요리하는 인류는 죽어가는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탐험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네덜란드는 인구 1,7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오랜 역사를 지린 크고 작은 도시들이 발달해 왔습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실험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네덜란드는 80년대부터 낙후돼가는 도시의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로 불리는 도로들의 히트엔 특별한 호텔 빌라 아우스투스가 있습니다. 이 호텔은 19세기 후반부터 인근 도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배수탑과 워터펌프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리완이 오신 것 같아요. 이 호텔은 역할을 입지하셨습니다. 이 호텔은 19세기 후배로 20세기 후배로 오랜 건물을 잃는 곳에 이곳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스템에 이곳은 19세기 후배로 거의 반세기 동안 버려졌던 공간.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멈춰 있던 장소를 다시 한번 되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건물 보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오래된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였죠. 기존 건물의 골격과 벽체를 살리고 고가구와 소품을 재생하여 내부를 꾸몄습니다. 100년이 넘는 워터타올을 개조한 호텔에서 머문다는 특별한 경험 때문에 이 호텔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호텔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곳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입니다. 이곳 식당의 재료는 호텔 텃밭에서 수확한 것을 사용합니다. 텃밭에서 딴 재료로 요리를 한다는 이른바 팜투 테이블 서비스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죠. 편안하게 즐기며 건강한 요리를 추구하는데 가격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합니다. 이런 모든 장점에서 만드는 거예요. 고구마, 고구마.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를 같이 나눠서 만들고 있는 소품을 함께 나눠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다. 아름다운 정원과 특색 있는 디자인의 호텔, 또 신선하고 건강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심으로부터 2시간 가까이 떨어진 곳이지만 매년 10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항구도시 로테르담에 위치한 피닉스 푸드 팩토리. 원래 산업용 선박 창고로 이용되던 이곳은 물리업의 쇠퇴로 인해 지역의 골칫 덩어리로 전락했었죠. 하지만 2014년 오픈한 이래 네덜란드에서 가장 뜨고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이곳은 전세계는 중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쓸모없던 부두의 창고 건물이 이제는 한 해 평균 20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재탄생됐는데요. 여기에는 12명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그들에게 기회를 준 시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판매되는 맥주의 종류는 무려 30여 가지. 빈티지한 인테리어는 물론 수제 맥주까지 맛볼 수 있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다 이곳은heit의 개척원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은 아주 좋은 곳이죠. 아주 vielliy, 아주 옛, 우리의 수제에는 모든 것에 의해 공간이 있었습니다. Les가 있는 곳에서 온을 겨우는 비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즐거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곳곳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세계로 지옥주의 공간을 두고 있어요. 한 번에 세계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러프가 주식품을 사용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식재료 생산자들에게도 좋은 유통 채널이 됩니다. 도보나 자전거로도 쉽게 적분할 수 있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식음료 매장 위층에는 대형 갤러리가 마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침 음식을 대마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네요. 식품은 가족과 가족의 식재료의 식재료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의 식품은 가장 소셜 미디엄, 식품의 식재료입니다. 거액의 건축비를 드리지 않고 버려졌던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웨스터랑과 예술체험시설. 요리사와 예술가가 힘을 합쳐서 죽은 공간을 살려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인구 천만 명, 세계도시 4위의 경제규모. 규모에 있어서 서울은 글로벌 메가시티입니다.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도 그렇지만, 서울은 1960년대 이후 급성장하고 급팽창했습니다. 면적은 나라 전체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의 땅값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한 건 아닙니다. 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서계동. 인구 5천 명의 이곳은 화려하게 발전한 서울의 도심과 달리 다소 낙후된 모습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최성욱 코디네이터. 네덜란드에서 도시재생을 전공하고 돌아온 젊은 건축가입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거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설명해주는 중간다리의 역할. 골목은 진짜 쓰레기가 뭔가 쓰레기. 여기 쓰레기만 정리만 딱 대면 여기가 괜찮은 건데요. 저 골목이 어떤데요? 골목이 아주 험성구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골로 한 바퀴 돌으셔요. 시작부터 해결할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를 찾아 진행하는 것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대한 채워드릴게요. 네, 하님도 필요합니다. 또 100% 감이 다 해야지. 네. 수고하세요. 연락 주세요. 네네. 오늘 만나 뵀던 분들은 사실 이 지역에 오래 사신 원주민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좀 가꾸고 꾸미고 청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 집이니까. 서계동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서 마련한 도시재생 거점 시설. 주민들과 지원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서계동에서 어떤 재생사업이 좋을지 모두의 아이디어를 구해보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또 감나무집 1층이 도시락을 만드는 공유주방의 전초기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런 걸 낼 수가 없다. 공유주방은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잘 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몰리거나 했을 때 어떤 외부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 했을 때 환경 대상도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을 왜냐하면 서울에게 가깝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잖아요, 관광객들. 저는 주방이 생기니까 관광객들하고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외국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드디어 서계동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주방이 완성됐습니다. 재생센터 소속의 셰프가 주민들의 요리 강습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직접 본인의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보고 계량을 또 직접 해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진행해보는 말 그대로 메뉴 개발에 필요한 오늘 그런 실습을 하고 있어요. 집밥 요리사 경력이 탄탄한 주부들이 대부분이어서 배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마을 주민들끼리 하는 작은 프로젝트지만 첫 시작인 만큼 모두 진지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힘줘서 씹어야 되고. 공유 주방에서 이렇게 만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면 취미를 살린 수익형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혀 없었죠. 여기가 워낙에 높고 외져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도 공유 주방의 장점입니다. 집이 옆인데요. 사실 이 동네가 말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런 공간을 놔둬야 된다. 재개발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렇게 이런 공값에 있으면 조금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아파트도 짓는 게 꼭 정가선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간에 있어서 사용하고 옛날 마을처럼 이렇게 모아서 하는 활동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계동 공유 주방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만의 소중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엄마의 레시피. 동영상 제작입니다. 말도 못하기 어색하죠. 난생 처음 카메라 앞에 서보는 탓에 30년 경력의 베테랑 주부도 짓담을 뺍니다. 시작은 어색하고 서툴지만 서계동 주민들은 함께 배우고 음식을 나누며 조금씩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낙후된 도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과 기획,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런던에 위치한 메르카토 메트로폴리타노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푸드 마켓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폐허가 된 종이 공장이었죠. 범죄의 온상이 될 뻔했던 이곳은 한 사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매력적인 푸드 마켓으로 변신했습니다. 슬로우 푸드 운동의 주요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안드레아 씨. 도시재생에서 새로운 도심형 식음료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에서 새로운 도심형 식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푸드 마켓의 음식은 일반적인 거리 음식에 비해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이 지속가능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디테일이죠. 하루 평균 4천명, 한 해 평균 약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이 푸드 마켓의 성공 비결은 엄격한 품질 관리입니다. 청년 요리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대신에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맛도 맛이지만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려는 공동체적 분위기 때문이죠.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곳은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는 소통의 가치를 다시 일깨옵니다. 서계동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직접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딱딱한 인터뷰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역시 음식 대접이 제일입니다. 서계동에서 낳고 자란 토박일 주민부터 최근 이사해온 사람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계동에 내가 1953년 3 정확하게만 3월 25일 그때 왔으니까 60년이 넘겨요.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기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역기구. 그런데 굉장히 개발이 늦은 거예요 어둡고 막 충충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시골 동네예요. 지금 시골 동네에 오랫근 게 이 옛날 말은 늦게 개발할수록 현대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계동에 오십 년입니다. 지금 나이가 오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직업은 주민들 위치 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왔을 때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다 이제 멱살도 잡히고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더. 변화가 좀 카메라에 담았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직도 모두 뜻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낡은 동네를 허물고 새로 아파트 짓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오래된 서계동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도시 재생의 길을 찬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계동을 아끼는 마음 하나는 모두 같을지 모르죠. 의견이 처음에는 틀리더라도 의견을 맞춰가도록 하는 것이 협의회라고 보거든요. 의견을 서로 맞춰가면서 한 목표를 위해서 서계동이 이제 시작이니까. 그리고 2018년 10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동네 아주 개발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하지만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 일방적인 개발이 아니라 주민들의 힘으로 재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쇠락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요소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조선업의 거점 중 하나였던 통영은 한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선업에 종사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이 동네에 방을 넘기가 힘들었습니다. 빈집이 늘었고. 이제 조선소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통영지역 중견조선소로 법정 관리를 받던 신하SB가 끝내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가동을 멈춘 채 텅 비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공장 안에는 적막감만 감도입니다. 2010년 조선업의 침체가 장기화되자 5개나 되던 조선소가 차례로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하나 둘 이 도시를 떠나갔습니다. 결국 도시는 폐허처럼 버려졌고 인근 마을은 황폐화됐습니다. 독일 최대의 철강 도시였던 뉴스브루크. 이것도 30년 전 통영과 비슷한 운명을 맞아야 했습니다. 독일의 철강 산업이 쇠퇴기를 맞으면서 이건 역시 1985년 공장들이 폐업을 해야 했죠. 듀스브루크 시민들은 버려진 공장을 철거하는 대신에 노동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산업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독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화되지 않은 공장의 도시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장기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보존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도 지키고자 했습니다. 참 이게 감동적인 전시물인데요. 바로 이분들이 이 제철소가 30년 전 문을 닫을 때 안망에 남아있었던 모든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제철소의 폐업에 반대하는 인간 사슬, 시위를 벌였고 바로 작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바로 이 사진들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독일식 도시재생의 기본 틀입니다. 낡은 공장 구조물을 그대로 살린 디스부르크 환경공원은 녹슨 철골물도 그대로 부각시켰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리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광석 저장 벙커를 개조해서 만든 유럽 최대의 암벽 등반장. 버려졌던 산업유산을 레저파크로 멋지게 탈바꿈시켰습니다.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낡은 건물의 재생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냐가 더 중요합니다. 항시적으로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모으는 요소는 레저시설과 결합된 식음료 공간입니다. 수의 인생을 즐거운 경험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시킬 수요합니다. 우리가 주문을 보며, 그리고 너무 편하게요. 너무 좋습니다. 이루도는 좋은데요. 뇌스국이 좋아서요. 이것을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계는 계속됩니다. 이 엔클을 자는 일을 앞둘을 발견합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세대 또는 자신들의 일터였던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정체성을 느낍니다. 이곳 공원 내부의 식당들은 인테리어부터 이색적입니다. 이곳은 발전시설이 있던 자리에 마련된 레스토랑입니다. 이것도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간직했습니다. 음식을 담는 용기도 7, 80년대 제철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메뉴도 예전 제철소 직원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독일의 재생 프로젝트는 오래된 거대 산업시설도 지혜롭게 활용하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특색 있는 명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전문가들은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식음료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도시 재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부터는 인테리어의 주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의 주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의 주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철공소들이 줄지어 있는 이곳은 바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물레동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어져 가던 이곳이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국적인 분위기에 다양한 스타일의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젊은 층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삭막했던 물레동이 요리를 통해 큰 생기를 얻은 겁니다 제가 오픈할 때만 해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왕래가 많아졌고 계속 늘어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걱정도 되고요 장사가 잘 되는데 오히려 걱정이 느는 이유는 젠틀리피케이션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이슈지만 젠틀리피케이션 때문에 저랑 제가 함께 오던 작가분들, 공장 사장님들은 터전을 잃고 있거든요 공대료가 많이 상승했고 사람이 늘어나면 매장 운영으로서는 너무 좋은데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앞으로를 보면 조금 걱정도 되고 어떤 마음인지 좀 헷갈려요 물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층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른바 젠틀리피케이션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도시 재생이 화두에 오른 80년대부터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문제였죠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었던 유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젠틀리피케이션을 해결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 많이 문제, 한국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젠틀리피케이션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매니지하느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네덜란드의 모든 종류의 개발은 40% 이상을 임대주거로 가져가야만 가능합니다 그 의도 자체는 새로 짓는 개발들이 개발되는 데들이 모두 다 잘 사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는 것은 안 좋다 그러면 계급 간의 분리가 생긴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국에서도 젠틀리피케이션은 오랫동안 고민해온 과제였습니다 런던의 남부 블릭스턴 이곳은 5, 6년 전만 해도 악명 높은 슬럼가였습니다 범죄율도 높았고 소득 수준도 최하위권이었죠 불과 8년 전만 해도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며 큰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지역이죠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도시의 낙후 지역 이 동네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곳이 있습니다 팝 브릭스톤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지어진 이곳은 오픈한 지 5년 이제는 런던의 주요 명소이자 젠틀리피케이션의 문제를 최소화한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죠 팝 브릭스톤 역시 사람들을 끌어들인 힘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나 이미 이름난 맛집을 모아놓은 대신에 실력은 있지만 아직 무명의 셰프들을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저희는 3년지로 넘어져서, 3년이 넘어져서, 3년이 넘어져서, 면대해 런던에서 만났던 곳에, 런던가, 여러 곳에, 여러 곳에, 여러 곳에 파프리케이션을 맞춰서, 파프리케이션을 맞춰서, 신경은 팝 브릭스톤 덕분에 레미와 에런 같은 청년 셰프들은 창업의 발판을 얻게 되었고 지역 경제는 활력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곳 역시 물가와 임대료 상승,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했죠. 팝 브릭스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운영자들이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오랜 합의 과정을 통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점이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팝 브릭스톤은 다양한 방법을 시행했는데요. 지역 인재 양성 및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수준 높은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주민들과의 상생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홍보를 담당한 바이오시도 이 지역 출신 인재 양성 및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팝 브릭스톤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지역 아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요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합니다. 영국의 리버풀, 한 동네의 빵집을 이른 새벽 찾아가 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빵집은 실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100년 넘게 있었던 동네의 빵집이 문을 닫자 그곳을 주민들이 인수해서 6년 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국의 리버풀은 손으로 인수한 그리스도를 지정합니다. 이곳에 대신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일을 지정하는 것을 Making this place 이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에서 공부해 보니 저는 인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빵을 굽는 일에서 격리, 홍보, 판매까지도 주민들이 모두 책임을 집니다.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주민들은 힘을 합쳐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클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아 빵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80년대 이후 인근 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동네 빵집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대형 마켓을 가는 대신에 주민들의 빵집에서 빵을 삽니다. 그 수익이 공동체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빵집은 잊혀져 가던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빵집 곳곳에서 발견되는 역사의 흔적. 백여 년 전 지어진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주민들의 제빵 수준도 일치 월장해서 2년 전에는 전국 파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빵집 옆의 공토에는 식재료를 재배하는 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빵 사업 이외에도 최근에는 새싹재배 기술을 도입해서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죠. 소박한 시도지만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사업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뿌린 씨앗처럼 주민들의 빵집은 5년, 10년 후에는 또 다른 희망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일치에 따라서는 이 원장은 전국 파이 대회에서 일치에 공개하여 대회를 전반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상 optimize 저희는 일치에 대회에서 사람들과 Pra way, 일치에 대회에서 소유하던 합격을 더욱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9년 7월의 서계동.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이곳엔 어떤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오늘은 지역에서 새롭게 기획한 서계동 커뮤니티 호텔의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커뮤니티 호텔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식당들이 있고 코인 세탁소 있고 공용 주방.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호텔이라 하면 객실로 들어가고 객실에 있다 보면 식당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호텔의 수직적인 공간 하나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의 수평적인 공간에 흩뿌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방이나 집을 연결하여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의 개념으로 꾸며보는 지역 공동체 사업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동네의 낡은 집들을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위한 창업 공간과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바꾸어가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골목미술관과 옥상 영화관이 들어설 은행나무집 주민 참여용 카페로 변신할 근대 강욱집 문화복합시설과 공유 주방이 될 건벽돌집 한마디로 골목의 오래된 집들이 지역민들과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들이 마을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줄까 궁금합니다. 감나무집의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계동 공유 주방이 생긴 이후 이곳은 주민들의 사랑빵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락 준비랑 샌드위치 준비하고 있어요. 서계 마을 축제할 때 갖고 가서 이제 주민들께 판매하고 또 이제 판매 수익은 좋은 일에 쓸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은 더구나 또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니까 친구들한테 어제 톡 남겼어요. 안 팔리면 톡 할 테니 모두 집합해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처음 공개하니 긴장되는 건 당연하겠죠. 떨리지만 마지막까지 정성을 들여봅니다. 오늘 판매되는 도시락의 수익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데요. 포장까지 모두 끝내고 나니 제법 그럴듯한데요. 출발이 사실은 이웃을 만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같이 반찬을 만들어 먹고 밥 한 끼를 나눠 먹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다들 이웃 없이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가 다 없어졌으니까 도시생은 그것으로부터 다시 이웃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동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지역 일을 우리가 한번 알아서 해볼까 하는 주민들이 함께한 축제의 자리. 음식을 만들며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계동 사람들은 같이 하는 주방에서 도시락 이상의 더 큰 선물을 얻은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성공일 것 같아요.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게 기분 좋고 또 재미있었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고 마을과 마을이 모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공동체가 먼저 되살아나야 할지 모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겠죠. 보다 진짜 candid pride주viv threat 그런데 안투가 되살아나 reach disobedience 그래서 왜 이렇게인degree Absolutely요. 여러분이 Created doen 에게Check at